니가 왜, 니가 왜 내 방에 있어? 내, 내가 진숙이랑 결혼을 안다고? 도련님! 달수가 도련님이에요? 오빠 누구야? 저 여자분 어느 쪽 학교를 가시는 거예요? 유학이라니? 이게 다 뭔 일이야? 너 설마 내 전화번호랑 생일도 몰라? 내가 써줄게 저봐 내가 할 수 있는 건 매노를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 밖에 없는데 그 동네 하수관로랑 매노를 그냥 싹 다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그 동네 하수관들